장현성 씨, 친구로 온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성 씨하고 김진수 씨가 어떻게 친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하고 장현성 씨하고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고 그리고 장항준 감독도 대학 동기여서 셋이서 같이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 김장장TV라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25, 21 노래 김장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공간에 왜 노래 부르면서 허리 툭 돌린 거. 아, 기타 돌린 거? 너무 골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걸 왜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 막 손에 땀이 쥐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기 싫다는 얘기 직접 안 한 건 아니죠? 얼굴에 대놓고 했어요. 얼굴에 대놓고 했어요. 직접 대놓고 했어요. 아, 나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왜 했어? 나 부끄러워, 나. 아, 뭐야? 맨 위에 베스트 댓글이야. 장현성 극혐.